네. 현재 시간 2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많은 분들이 참 힘들어 하시네요. 지수가 빨간불을 켜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현 구간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코스피는 0.3% 코스닥 0.1% 빨간불은 보여도 상승한 종목이 많지는 않으시냐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손실을 보는 건 아닐 겁니다. 그만큼 대응하기가 어려운데 그 안에서 어떤 이슈를 통해 우리가 재료와 종목들을 필터링할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상협이사 이지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항상 인사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시네요. 두 분 다. 다음 주부터는. 네. 저희 파이팅 넘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작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이슈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추려봤는데요. 보시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머스크표 AR 게임에 대한 기대는 지난주에 저희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 대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게임이 오릅니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식에 이들도 추가 상승 나타날 수 있을지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낮은 유동성과 비관론이 지배하는 국내 증시 12월 돌파구를 찾아봐도 괜찮을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게임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있는 게임주라고 했는데 지금 본업 자체로도 매력적인데 시장의 분위기도 게임주가 이제는 갈대되지 않았어라는 의견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이야기가 먼저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는 다소 실망스러운 게 이번 11월 중국 정부가 무려 119개의 게임 판호를 발급했는데 거기서 국내 전통 게임 회사들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대만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조이포트 중국의 손을 잡고 있는 네오리진과 조이포트가 올해 중국의 게임 판호를 받았다라는 소식에 네오리진은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오늘장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주 이야기했던 AI 게임 사업에 일론 머스크가 출사표를 던졌고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나온 코인 세금 걱정을 던 게임 업계의 주가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본업도 잘하고 있어요. 연말에는 사실 게임 업계의 성수기라고 하는 게 2024 지스타도 있죠. 그리고 방학 시즌입니다. 우리 많은 학생들도 게임을 할 수밖에 없고 블랙프라이데이 맞아서 프로모션도 많은 한 달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11월, 12월 내년까지 신작에 대한 기대들도 줄줄이 모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상협 의사님, 오늘 게임주들이 오를 만한 요인들은 좀 많았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총 5가지 요인으로 짚어봤는데 이 중에서 오늘장 가장 크게 작용한 재료는 뭐였을까요? 네, 이제 세금 관련돼서 그 부분이 또 이제 가장 크게 오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코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임주들도 있고 또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주들도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이게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타이밍이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 거죠. 11월 달에 뭐 지스타 2024도 있었었고 또 중국 한알량 해제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코스피나 코스닥 하루 거래대금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업비트의 거래대금이 하루에 과연 16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늘어난 것을 봤을 때는 이쪽으로 투심이나 실질적으로 투자 자금도 많이 이동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게임주가 그 중심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탄력 더 많이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좀 오늘장 유예했다라고 평가했는데 실제로 그럼 비용이 얼마만큼 감소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관련해서 코인을 갖고 있는 게임 업체들만 그럼 수혜주가 되는 겁니까? 이제 그 부분과 또 이제 아까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주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 수익에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고 그거에서 이제 한 22%를 제외하기 때문에 정말 투자 수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정말 그 구체적인 금액은 좀 알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구체적으로 몇몇 기업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술 투자 또 하나 투자 증권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컴툰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코인원 지분을 한 38% 보유하고 있고 직접적인 코인과 관련된 거는 위믹스를 보유한 또 위메이드 또 이제 페이코인을 보유한 단할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기업만 하더라도 한 4개 정도 됐는데 4개뿐만이 아니고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전반적으로 그리고 관련된 모멘텀들이 관련된 전문꾼들이 한 2, 3개가 아니고 10개 전후만 된다면 이게 또 하나의 섹터 테마로 또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오늘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상화폐 강세 속에 게임주가적 흠풍이 오늘장에 더 강하게 불어지고 있는데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래소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 혹은 자체적인 코인을 발행한 게임 회사들은 당연히 수혜가 되겠죠. 이지은 대표님 저는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위메이드와 컴투스입니다. 오늘 관련 종목들도 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특히 위메이드는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주가적인 상승으로 봤을 때는 더 여기서 탄력도를 조금 더 붙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대표 관련해서 좀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살짝은 좀 믿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시세 조작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 자체가 게임주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상장사 중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 지금 시세 흐름을 전체적인 게임주 섹터 내에서 좀 분위기를 같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내년 신장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코인 관련된 모멘텀 거기에 내년 신장에 대한 기대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추가적인 시세가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지금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전 대표 관련돼서 시세 조작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 흐름을 예전의 시세만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인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는 것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바닷건에 위치를 해 있고 지금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저는 이슈들이 다 같이 좀 혼재해서 좀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에 대한 흐름은 이 안에서도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만약에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좀 매수 단가가 높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길게 보실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게임주들의 지금 시세 흐름이 좋다라고 들어가신 분들은 비중이라도 저는 좀 조절하시면서 너무 큰 욕심만 부리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는 비중도 좀 챙겨가시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목표가 5만 원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왜 숨지십니까? 네, 목표가는 5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반응은 사실 그리 좋지 않습니다. 위메이드 자체적인 불확실성이라든가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믿고 투자하기 좀 어려운 기업 같아요라는 의견을 내배치시는데 그럼 그에 비해 컴투스의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이상혁 의사님 네, 컴투스 일단 위메이드도 그렇지만 컴투스 자체도 올해 흑자 전환이 조금 실적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내년에 좀 많이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렇게 컴투버스라는 그쪽도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서비스가 지난 3월 4일부터 잠정 중단이 되긴 됐죠. 그래서 아까 좀 처음에 말씀드렸던 컴투스 홀딩스가 이제 코인원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 플러스 이제 게임즈 전반의 투심이 좋아지기 때문에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컴투스 홀딩스랑 컴투스 두 개 다 함께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컴투스로만 좀 본다고 하면은 오늘 좀 8% 상승하긴 했지만 한 6만 원 전후 한 6만 원 초반까지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한 6만 원 전후는 좀 한 2년 정도의 기간을 좀 넓게 해서 봤을 때는 좀 추가 상승을 더 하더라도 좀 물량 수화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가격대인 것은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게임 회사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력 비용이 좀 늘어나서였잖아요. 근데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AI로 게임 회사들의 인력비를 확 줄이면은 좋지 않나요?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어때요?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내용일까요? 의사님? 네. 지금 말씀하실 때 제가 조금 이제 조금 웃었는데 가능하고요. 근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근데 이제 AI가 모든 거를 진짜 산업 전반에 걸쳐서 효율화 작업을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개선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게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이제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아 정말 눈 깜짝 할 사이의 시간이 한 3, 4년 지나니까 정말 AI 시대가 왔구나. 자율주의들도 그렇고 우주시대도 왔고 근데 조금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배경들이 게임주들의 조건 상승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11월부터 그 상승은 이어지면서 지금 몇몇 종목은 52주 신고가 부분까지 왔어요. 물론 이게 워낙 바닥에서 올라온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전에 기록했던 신고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게임주 확실히 뭔가 분위기 개선이 됐습니다. 이진 대표님. 이 안에서 탑픽 종목으로 한 종목을 골라보자면 어떤 종목 주시겠습니까? 저는 시프트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상대적으로 게임 규모에 비해서 거두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평가가 그때 처음에 상장할 때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기업입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리의 여신 니케가 출시한 지 꽤 오래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트래픽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이 회사가 처음에 니케를 출시했을 때 10년의 주기를 잡고 출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번에 크리스마스 그리고 신년에도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고 보통 업데이트를 진행할 때 주가 흐름이 좋아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게임주들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 전에 게임주들이 시세 흐름이 부진하면서 업데이트 효과를 그렇게 크게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2025년 1분기에는 중국 출시에 대한 기대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기대감이 있고 또 업데이트 일정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좀 시프트업,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바닥을 다지고 지금 저점을 지속해서 높이다가 61선을 안착하는 모습도 나와 좋습니다. 그래서 시세 흐름이 저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크게 부담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프트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안에서의 이지은 대표님의 선택은 시프트업이었고요. 우리 이상엽 의사님의 선택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최근에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 워낙 그동안 빠져있는 종목인데 카카오게임즈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5% 상승하면서 이제 19,000원대로 올라오는 모습인데 그 이제 카카오게임즈가 중요한 게 12월이니까 내년에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인데 순이익단 측면에서는 내년에 4년 만에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이제 내년에 흑자 기대감을 갖는 기업들이 많지만 카카오게임즈는 올해도 흑자 유지하는데 순이익 측면에서는 내년에 좀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이렇게 지분 투자나 인수를 했던 게임 개발사들 그러니까 엑셀게임즈나 라이언하트 스튜디오 같은 경우가 대작을 내년에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최근에 매년 R&D의 매출 대비 R&D 비중이 매년 커지고 있는데 드디어 내년에는 좀 수치화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내년이라는 거. 그리고 주가는 뭐 연일 매년 좀 이렇게 꾸준히 하락했기 때문에 좀 바닷건에서 움직이는 게임즈 중에 덜 올랐고 내년에 기대감이 크다면 카카오게임즈도 관심이 꼭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그룹주가 다시 좀 재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카카오게임즈도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전망치로 주요 게임사들의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최근에 부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신작 효과도 없었고 그리고 게임 회사들이 크게 움직일 만한 재료가 없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와중에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 신작도 대거 출시가 될 예정이거든요. 한 삼성증권에서 리포트를 발췌해 봤는데요. 넥슨이라든가 NC소프트, 크래프턴에서 주요 출시 예정 주요 AAA 게임이 있고요. 다음 장도 보시면 이렇게 2025년에 넷마블, 펄업이스, 카카오게임즈도 새로운 게임을 출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에도 충분히 영향을 주겠죠. 물론 출시 전까지는 기대로 올랐다가 출시하고 나서부터는 흥행 여부에 따라서 주가에 반영이 되겠지만 2055년에 신작 기여도를 놓고 봤을 때 펄업이스의 신작 기여도가 훨씬 더 크고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 NC소프트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매출액 증감도 전년 동기 대비, 올해 대비 내년에 이렇게 크게 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펄업이스가 가장 눈에 띄네요. 이 점도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지금 낮은 유동성과 비관론이 지배하는 국내 중시 안에서 12월 돌파구를 찾아볼 수 있을지 IM증권에서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우리에게는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의견의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왜 자꾸 시장이 밀리는지 오늘도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던데요. 국내 경제와 증시부지인 심화 배경에는 일단 수출 의존도가 높은 그리고 제조업 비중이 많다라는 산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계속 관세 이야기, 보조금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수출 제조업 비중이 많은 국내 산업의 경우에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겠죠. 불확실성 자체가 싫으니까요. 더불어서 매수도 부진하다라는 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십니다. 여기에 중국발 경제 리스크, 국내 자금의 탈한국, 국내 안에서도 지금 해외 주식해야 된다, 코인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 거래가 많지 않고요. 국내 성장과 산업 정책도 부재하다라는 점 때문에 한국 경기와 증시 외톨이 현상이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내용의 리포트가 오늘 나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우리 IT 닷컴버블 때, 그리고 IMF 금융경제 때, 그리고 위기 때 코로나 때로 비교해도 될 만큼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진 대표님,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수로만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좀 힘든 상황은 맞다고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때랑은 저는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정말 경제 위기,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파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에 이익 추정치가 하향되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지속된 매도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혼재된 요인들이 좀 같이 들어 있는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상자산이라든가 그리고 미국 주식, 해외 주식, 예전보다도 훨씬 좀 쉽게 거래를 할 수 있게 플랫폼 자체가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의 자금 이동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큰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 그때와는 좀 저는 안에 내부적인 내용들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렇게 많이 빠진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뭐가 있느냐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속된 이런 힘든 구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때랑은 좀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 지수가 많이 빠졌고 이런 답답한 시기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때의 현상과 좀 비교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때와는 좀 개인적으로는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네요. 나만 점수가 잘 못 나온 게 아니라 남들 다 같이 못 나왔을 때는 시험이 어려워서 그렇겠구나라고 안도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국내 증시만 소외받기 때문에 더 체감상 힘들게 느껴진다라고 했습니다. 유상현 비사님, 여기서 더 악화될 만한 그런 비관적인 요인도 아직도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보수적인 걸 맡았는데 네. 아, 증시 보수 관점이십니까? 네. 보수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이제 최근에 외신에서도 한국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된 분석대에 장문의 분석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구조가 이제 뭐 지역 기업 지배구조나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가 좀 문제다라는 것도 있었고 또 이제 내년부터 최근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시킨 것도 선제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년부터 좀 한국의 경제 성장률 좀 다운되는 2% 미만 우려도 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트럼프 관련돼서는 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다고는 하지만 가장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관세인 것 같습니다. 관세에 관련돼서 금리 인상 분위기가 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도 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뭐 옆에서 대표님께서 뭐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좀 부분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딱 한 가지를 꼽자면은 삼성전자의 추락 네, 이게 좀 단기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나 코스피의 고점이 7월 11일이었는데 두 개 다 7월 12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매도한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이 한 11조 넘게 팔았고요. 삼성전자를 19조 넘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돼서 좀 외국인 수급이 진짜 의미 있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에 좀 한국 시장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크게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반박은 이진 대표님께 공을 넘겨보고 싶은데요. 저도 사실 좀 보수적이었는데요. 아, 그럼 긍정론사는 여기에 없습니까? 굳이 좀 제가 찾아보자면 지금까지 이제 데이터로 한번 우리가 유출을 해보면 외국인들이 9월부터 11일까지 11월까지 이제 한 9, 10, 10일 이렇게 3개월 동안 순 매도를 많이 했을 때 보통 12월부터 2월까지는 순 매수를 한 경우가 데이터상으로 더 우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좀 희망을 한번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자 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 부분도 진화 좀 지켜봐야 되는 요인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 좀 이어질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다른 것보다도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굉장히 좀 억눌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정부 쪽에서의 새로운 이슈가 나오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도 섹터가 결국에는 귀환을 해야지 우리 증시가 좀 강하게 거래대금이 돌아오면서 시세가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도 섹터가 좀 돌아오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상승 요인이 그리 크지 않다라는 게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느꼈습니다. 그럼 여전히 우리는 저가 매수를 좀 기다리기보다는 혹은 주도주들의 부활을 기다리기보다는 버텨야 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은데요. 이상혁 의사님, 12월이 벌써 시작이 됐어요. 2024년 마지막 달인데 어떤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12월 달 기대감도 있고 1월 달에 보면 1월 중순 전후에서 CS 2025도 있고요. JP Morgan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게 12월인데 12월 셋째 주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FMC 있고요. 일본의 B5J에 있습니다. FMC에서 금리를 동결할지 인하할지 또 일본 B5J에서도 금리 동결해야 되는데 금리 만약에 인사를 하면 어떻게 될지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그쪽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셋째 주가 좀 만만치 않겠는데 좀 변수로서 좀 열어둬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주식 100%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좀 트레이딩 관점도 필요하고 최소 현금은 한 50%나 필요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현국원의 50%나 현금 비중을 좀 마련해놔야지만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12월에 셋째 주에 좀 봐야 할 이벤트가 많다. FMC 그리고 B5J 금리 결정 여부 확인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진 대표님도 크게 다르지 않은 의견이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저희 시청자분들은 여전히 주도주를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제약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그중에서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저는 더 이상 손절을 못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추후를 좀 도모할 수 있는 전략을 주신다면요? 지금 당장은 불확실성적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손절 자체가 그리고 워낙 손실폭이 크신 분들이 많을 거라서 손절 자체가 손이 가지 않는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던 종목이라든지 단기적 관점으로 보유하셨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 구간에 왔을 때는 거기서 더 크게 수익을 도모하시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의 현금 확보를 해두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지금 워낙 불확실성적인 요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해소되는 측면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게 해소 국면으로 한두 개씩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그만큼 형범 확보를 해놔야지 추후에 대한 대응 부분들을 같이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권으로 도달하는 종목들이 있다. 그리고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매수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와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이다. 라고 하는 종목들은 주도 섹터 외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비중에 대한 축소, 현금 확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두 가지 이슈 그리고 그 안에서 필터를 통해 골라진 종목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이슈 필터는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설명 고맙습니다.